10편 23편 11번째 말씀 묵상설교입니다 오늘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부터 말씀만 놓쳐버리면 우리는 절반밖에 걷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한 신앙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 그릇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화하는 사람에게는 영벌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그 그릇에 붙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과 아름다운 은혜를 그 그릇에 채워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그릇이 적어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폭이 적다는 뜻이죠 아마 그런 뜻으로 이 신앙이 썼나 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그릇이라는 단어 대신에 잔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하나님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분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시 중에 대표인 시가 시편 23편이고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5절입니다 오늘 5절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말씀 앞에 진지하고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뽑지 않고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뽑았다는 표시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품을 받으면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이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말 안에 부으셨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 잔이 내 인생의 삶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윗을 알아요 다윗이 우리만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정확히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죽어서 천국 가서야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숨가쁜 삶, 위기, 고난, 배반, 전쟁, 죄악 수많은 삶을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아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다윗을 보기에는 다윗이 정말로 무슨 잔이 넘쳤다고 그러는 걸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을 봐도 다윗의 생애를 봐도 다윗은 여러 가지 다윗의 고백과 다윗이 없다는 시편을 봐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이민 생활이 어렵지만 다윗 삶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시편 3장 1절 2절 말하기를 요하야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이 그리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이려는 원수 대적도 이렇게 많습니다 날 일어나 치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날 향해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든 것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사람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갈등하고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대강할 수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배반과 수많은 살인의 위협과 수많은 조롱들이 다윗의 일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대표적으로 드러난 죄이지 다윗이 그 바세바의 불륜의 죄만 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너는 너 손에 칼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지을 수 없다라고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쟁 때 사람만 많이 죽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성경 기록제하지 않은 많은 죄가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딱 한 번의 불륜의 죄만 저질렀겠나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척하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제가 몸이 수척하여졌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리고 내 뼈가 떨린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울어든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우리 때때로 회개 기도할 때 울기는 울죠 그런데 여러분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울어보셨습니까? 저도 울고 회개에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마는 저는 손수건이 젖을 정도는 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죄악을 놓고 땅을 치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띄운다고 말할 만큼 내가 죄를 지었더니 내 뼈가 쇠하고 내 영혼이 쇠하고 내 모든 것들이 떨리게 되었다 고백한 적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에게는 죄가 있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를 한동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다리 말하면 이건 대표적인 시입니다마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파란만장한 평탄한 삶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두렵고 하는 삶을 살아봤는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암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고백의 원인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는 성경에 기록된 만큼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대표적인 다윗의 모습인데 그 다윗의 편안치 않는 삶 사울왕이 칼날을 빗어서 도망다닌 적이 얼마나 많고 자기 고향을 떠나 정치적 만명을 해서 블레셋 밑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숨어서 한 적이 얼마나 많고 살겠다고 생쇼를 하고 입에 거품을 몰고 쇼를 했던 자기의 부족한 모습과 한 여인의 앞에 물을 끓었던 불충과 불륜의 인과 그걸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버렸던 살인자된 자기의 모습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여 했을 때 마음이 어쩌었을까요? 그 수많은 대적 가운데 자기 아들도 하나 들어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이 뜨거운 신앙 고백을 분명히 성의에 찾아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리스에 비해서 자기의 삶의 그리스에 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장자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장자가 재산을 받아도 갑졸로 받았고 하나님은 항상 장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말제입니다 그의 직업이 타고난 교사도 아니고 타고난 의사도 있는 것도 아니라 그는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그의 그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돌보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어찌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평생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같이 적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럼 나 때 이렇게 불과한 나를 만들어주셨는지 다윗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안은 누구이간데 나에게 이런 일을 해가시나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뭐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가 봐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대로 사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그릇이 적은데 내 종기 같은 하나님께서 큰 대활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까? 나는 몇 마리 양을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왕이 됐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면 내 집안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는 내 잔이 넘쳤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생각장났고 놀라운 열매들 주시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행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백배 천배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아씨 죽었네 여러분 그 장대한 사람이 돌 하나만 맞았다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짱돌 많이 맞아봤다니까요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지금도 새카만한 줄 아세요? 하도 짱돌 많이 맞아봤는데 머리가 터져가지고 털릴 때 어릴 때 된장을 발라서 약이 없어가지고 거의 거름이 돼가지고 지금 60이 넘어치고 머리가 새카만하잖아요 우리 집사는 머릿속 없는데 우리 집이 비밀 하나요 우리 집사는 머리카락이 없는데 저리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발소가 아저씨 때 어릴 때부터 화를 낼 너 이렇게 머리가 맞냐고 화를 낼 정도로 어릴 때 짱돌을 맞아서 그래요 제가 운동을 야구를 하다가 옆에 서 있는 친구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팍 쳤는데 기절했어요 죽을게 안 죽을게? 안 죽어요 여러분 이 앞에는 머리를 쌀으려면 이 톱으로 쏘러도 안 잘라져요 그런데 그 거대한 장군이 물론 돌이 세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죽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골리아를 죽였지만 그 손에는 탈이 없었다라 그렇게 찐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골리아스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고백하고 나갔어요 너는 칼과 단창고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한 미사를 군대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느니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에는 칼과 창이 있잖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돌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골리아스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네 자기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백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목숨을 불고 싸웠던 300명 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300명 용사를 모조했다는 기사도 없고 300명 용사를 훈련시켰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300명은 그들이 자기의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이를 세우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사들 뽑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다윗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기가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배로 자기는 조만한 종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에 불을 부어 자기 인생의 삶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작은 기도를 하나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한테 너무 많고 날 행하신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그걸 고백하려 할 수도 없고 그 수를 셀려야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 손이 왜 안 내려오게요? 아멘을 하나 일주일 동안 쉬면서 아멘을 잊어버리셨는가? 여러분들 표정은 꼭 복을 받기를 거부하셨던 것 같아요 남이 복 받은 걸 아멘 그 말은 저에게도 그런 일이다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어요 한국은 집회를 오면 제일 괴로운 게요 뭐를 헌금 봉투를 읽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저 집회가 가면 한 8천명이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 헌금을 다 읽으라는 게 읽는데 30분 걸려요 설교를 안 하고 싶더라고 내려와 보고 싶더라고 그걸 뭘 한 공 읽어야 돼 이게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거 안 읽으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봉투에다가 기도 제물처럼 냈어요 그럼 읽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 게 읽으냐고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읽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가 이렇게 썼어요 올 가을에는 올 봄에는 결혼할 줄 믿습니다 아마 봄붕 집회 했나 봐요 그렇게 했어요 이 목사님 워낙 은혜로워서 가을이 집회를 또 갔답니다 똑같이 또 올라온 거예요 올 가을에는 결혼할 줄 믿습니다 누구냐 봤더니 봄에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결혼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읽고 올 봄에는 결혼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 제목 써본 사람은 창피해서 가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멘 그랬더니 아멘한 사람이 집회를 가버렸어요 좋은 말 할 때는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보다 그분이 크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계신보다 그분의 은혜가 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르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많은데 제 능력이 열매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종기 같은 적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위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려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세수도 이렇게 고백되는 인생의 되어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위에서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자기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을 가운데 놓쳤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윈 자신이 주어진 수많은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과 삶의 실패와 죄악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성숙한 신안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윈 씨 늙어가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젊음을 주기 위해서 순임 여인 성경에는 심이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심이 아름다웠다 그랬겠어요 그 사람을 수청들도 집어넣어 주는데 성경은 열한 이상 일장에서 그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 다윈 씨는 죄가 주는 아픔을 알았습니다 내게 마음의 정갈함과 정직한 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건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는 성령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삶의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가 죽으시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아생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었고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궁전인과 도망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편 34편 10절에 말하기를 젊은 사나는 궁폐을 줄일지 않아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난과 궁폐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아마 부의 환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가 도망쳐보고 굶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된 것입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을 두 번씩 살려주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다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라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원수가 되고 의견이 다르다고 손에 장을 지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는 열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못해도 아홉 가지 잘한 거 싹 없애버리고 세염들 따라서 섭섭하다고 삐치고 별 짓 다 하잖아요 다윗은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의 목숨을 놀리는 사울 왕은 두 명이 살려주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살려준 이유가 뭐냐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기를 했던 행악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 속에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악한 화살을 쏘는 자가 있거든 묘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테탈피에서 신도신 좀 울면서 도망치는데 사울 왕의 조카가 시무이가 돌을 던지면 이 비루한 자식아 가라 잘 가라 너는 이제 쫄딱 망했다 그래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졸귀가 왕한테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부하들이 왕의 명령에서 제가 저들의 목을 치겠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수많은 제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가 손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살려주었고 부하의 명하기를 저 시무이를 죽이지 말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냐 만약 저가 잘못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손대실 것이라고 놀라운 삶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31절 2절에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악한자를 인하여 시기하지 말라 저렇게 죄만 있으면 저렇게 잘 사냐 어떻게 10일지도 안 내는데 저렇게 사업이 잘 되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 불이한 자는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닷가에 세워진 모래선과 같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뭐라고만 시기하지 말라 그는 배인받은 풀과 같고 푸른 새소와 같고 금방 베일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의 악한 행을 원수를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손에 맡기라 그가 삶의 경험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삶의 경험한 가운데 자기가 쫓겨보고 배반 당해보고 위협을 당해본 가운데 아하 악한 자의 불평한다 해서 원수의 칼을 뽑지 않고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더니 하나님 오히려 나의 복이 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알아서 대접해 주는구나 그런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혹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재력과 모든 걸 자랑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원수감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들이 날 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가 날 싸워도 용사가 되시고 나의 피한 산성과 바위가 되셨다라는 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가 실패가 없었다면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질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아마 교만으로 망했을 것인데 그가 죄를 저질러보니까 그가 원수의 칼날에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당해보니까 그들 대하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싸우기는 용사가 되셨고 다윗의 피할 산성이오 방패이오 바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당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기쁨과 감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들 만나면 저와의 삶은 반드시 자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란 분들에게 세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실 것이고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인데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가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잔에 넘치게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혹시 말씀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그릇에는 넘치게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오늘 성가대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5분 정도 드릴 수 있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는 항상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래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끓끓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도 풍성하세요 세상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또 짜 그러죠? 그렇죠? 교회도요 가난한 사람은 흥글을 하신다고 많이 합니다 가진자가 흥글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벌써 빚 다 갚고 그냥 뭐 흥글을 성도 잘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은요 계산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남은 부분을 계산하세요 남은 부분을 가부가 100불을 냈는데 100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남은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다 바친 거예요 10만불 벌었는데 만물을 바쳐도 곧만불 남는 사람하고 100불을 버는데 100불을 바치는 사람 누가 더 많이 바쳤냐 만물이 많죠 안에 하나님 보시기는 100불을 바치고 100불 없는 사람도 큰 거예요 하나님은 남겨진 것을 세신 분이세요 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부담이 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대로 일하죠 우리는요 가는 자가 짜다 짜 그러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손이 크다 좀 손이 크십시오 쏘려면 좀 제대로 쏘십시오 옆 사람은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은 손을 잡으시라니까 부담도 안 잡으시라고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내가 당신이 어려울 때 돕겠습니다 내가 잘되면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요한교시 21장 8절에 거짓말한 자는 지옥벌에 던졌느니라 요한교시 28장이 나와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셨어 아멘 하신 분 더 들었어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요한교시 22장 8절에 진짜 나와있어요 둘째 사망이 차는이라 거짓말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풍성한 대로 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리포케 본들 때 빌리포케 사장 19절에 제가 날마 때때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하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서 풍성한 대로 부어요 그래서 우리 자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끝없는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어떤 성사학자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일한 아들을 죽이신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풍성한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안 주시고 배기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만 풍성하게 못 줘요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게 많잖아요 저는 원래 풍성하지 않아요 제 마음도 풍성하지 않고요 저는 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뭐 다 주려도 줄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못 준 제 압당가운 마음속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밤을 새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체력이 안 따라요 목해자의 아픈 마음을 아세요? 모르셔 봐요? 대답하기도 싫으세요? 하나님은요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데 우리를 채우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죽으시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손에 건드려서 구원해 버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를 사람처럼 구원하지 못해요 저는 제 딸과 제 자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구원해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사랑으로 말리나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유로 구원하실 사랑이 하나님 있어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해 내고 알아 살아 그게 아니라 구원 다음에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위원해 내진 그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사랑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망하려면 망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 묶일려면 묶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가 쬐재한 자로 만나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땅 맞게 주셨다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저는 넘치게 주시는데 하나님 땅 맞게 주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세요 최고의 것을 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했어 내가 나세네 예수님 일어나 걸을지어다 걸 뿐만 아니라 뛰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 베드로를 증가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는데 뛰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구원하시고 상처투성인 삶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요 행원이 아니고요 어떤 우연이 일어나는 재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말하면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모시고 오지만 내가 온 거 너희 생명을 주고 너희를 풍성하게 위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면 확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말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렵죠? 왜 제 잔은 이렇게 안 넘칩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채우는 데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다리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잔을 만드시고 그 빈잔 속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위해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지 원하시는데 우리가 담가서 세 가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잔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퍼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그리스에 돌아올 수도 없고 들어봐도 우리가 퍼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빈잔이라면 하나님의 시간보다 아직 이루지 않았던지 하나님 나를 더 낮추시는 겸손한 훈련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림아 입을 통해서 예림아 2장 14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살고 죽는 게 내게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담으려고 그런데 밑에가 터진 웅덩이랑 물이 차이지 않는다 불신앙은 밑빠진 도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를 의지 않으면 하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있지만 지금도 우상승미란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잔에 차고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대학 다닐 때 광화문에 김봉소라고 하는 장면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회사 이름을 자기가 한 비즈니스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도 돈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 김봉소라는 장면을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권사님 장노님 심지어는 목사까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거 또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믿고 남편을 두 번째 안 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밑빠진 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똑같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나친 욕심이에요 내 잔에 물이 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물을 붓지 못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자문에서 솔로몬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거머리가 자기 딸이 있는데 도고도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거머리 봐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수영을 하면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요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가지고 지가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적당히 안 떨어져요 그걸 솔로몬이 안 거예요 거머리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다 도고도고 계속 달라고 이게 욕심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 욕심 만족할지 모르는 욕심적인 게 다섯이 있는데 음부고 태가 없는 어린이 낳고 싶은 어린이 태가 없는 자녀가 갖고 싶은 태 그 다음에 물을 부어도 쌓이지 않은 땅 아무래도 물을 부어도 땅은 다 흡수해버리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불 불은 주는 것마다 타다가 그만 주라 그럴 수 있습니까 불은 그냥 태우신 끝까지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만족함이 없는 것들인데 이 만족함이 없는 지난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항상 다른 걸 잘 헤매기 때문에 그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자녀 안 넘치는 좋은데 세 번째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지독한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교의 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의식으로 만들고 우린 다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독특하게 만들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에서 왜 저 사람처럼 생기는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아주 악톡한 독약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잠원 14장 30절에 말하기를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읍니다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시기하면 자기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시기와 다툼 있는 것은 열한과 모든 악한 일 시기와 다툼 있는 것은 모든 열한과 악함이 있는 것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성도들이 서로 자족하고 그래 나는 권사가 못 됐어도 나는 집사로 I'm okay 나는 장로가 못 됐어도 권사로 I'm okay 일을 할 수 있는 I'm okay 나는 장로가 떨어졌어 아 떨어지면 어때?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평안한 것이고 왜 저 사람 집사가 됐지? 왜 저 사람 장로가 됐지? 이렇게 시기에 질투하고 내가 못난 게 도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 삶 속에 내 잔이 지금 빈약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훈련이신가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지나친 욕심이 없는가 세 번째 내 안에 비교의 시간 시기와 질투가 없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처장과 쉴만한 묵가를 인도하실 것이고 삶의 음침한 골짜에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으로 드러낼 것이고 역시 내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잔이 넘쳤다면 넘쳐난 것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분껄로만 여러분의 지경만 넓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허무셔서 바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도우십시오 내가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주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야 되고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전염병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우린 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왜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왜 많이 누려도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것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연받을 때 복받도록 지연받지 않고 복의 통로로 지연받았습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름 때문에 죽으려다가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름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장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름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바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름 때문에 구원받은 예수를 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머니만 커지는 것 나만 건강하는 것 나만 높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부여함이 다른 사람의 부여함으로 쓰이지 않고 나의 건강함이 또 연약한 자의 발과 손발이 되지 않고 나의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는 아직도 차원 넘치지 않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만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는 넘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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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